신속히 이동이라오 2021년 1월 17일 Start Go! 공포방송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PAPO PAPO ME 안에는 바람이 불었는데.. 여기는 엄청 적무하게.. 뭔 소리야..? 바람 소리인가..? 뭔 소리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그거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뭐에요? 웬만하면 만지기가 싫어 진짜로 처음에는 왜 먹을 일을 하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iten 조금씩 얘기하기나 쪼끔씩 다 씻고 뚱뚱이가 날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또치즈니스 아름다워드 아름다워드 하아.. 뭐야 이거..? 뭐야?! 하지마!! 하지마!! 이거 뭐야? 원래 있는.. 마네킹 같지 않은데.. 뭐지 이거..? 마네킹 아니야.. 마네킹 아닌거 같은데.. 이거.. 차라리.. 아..이거 뭐야.. 어디야.. 이쪽인데.. 아.. Fran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홉! 아아홉!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이콜 어디..계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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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 ... 지금 입구 쪽에도 누워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한 분이 아니.. 거기 계십니까? 거기.. 깜짝이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니IGHFORprogram 누워있었어? 지금 precinct 잠시 냄 który зачie Massimo 와우